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이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아버지는 먼저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아버지는 성령의 불길을 태워주시고 아버지는 또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그 은승이 오늘 주님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신부들에게 먹을 양식을 오늘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제주들의 주님 경직에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과 또한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함께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승수 안으로까지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운 교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단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인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여 누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여 오로지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창세 전부터 신부들을 위하여 이 시대의 신부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시켜 주신 양식을 먹기 위하여 만났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믿음을 다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믿음이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교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인터넷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영상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게 주셔서 말씀의 기름금을 가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과 함께 같이 해준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인과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주 자매를 통해서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또한 말씀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맞는 말씀으로 또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한 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되고 한 명 안에서 통역이 되고 한 명 안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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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11절 고린도 전서 7장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그 다음에 19절 20절까지 읽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절 20절까지 읽을 겁니다 Neuhi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씻겨지고 그렇게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네요.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네야. 그런즉 하나님이 그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에는 셋째 시간 되겠습니다. 셋째 시간. 셋째 시간입니다. 침례받은 우리 서구가 익산에 두 분 그분들이 기초적인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데 지난주 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 물 물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피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오늘은 용에 대한 말씀을 용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용 물과 피와 용 우리가 요한 1서 그때 얘기했죠. 요한 1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물도 필요하고 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선지자 얘기로는 우리 메시지에서는 물로도 충분하지 못하고 의로움 이게 한국말이죠. 저러니까 그냥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성화 성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자들이 지금 물의 단계에서 거친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거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물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시키고 있는데 그 몸의 형성은 모세 시대는 발의 시대다. 지난주에 있죠. 그 다음에 루트 시대가 파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저 몸을 발으로 시작해서 파래 시대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의의 시대는 벌써 500년 전의 시대예요.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루트 시대인데 그 다음에 성화의 시대는 이미 지금 2,300년 전의 감육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야 된다. 의료움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마에라 성령 침례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보면 한국 메시지 성령 침례에 대한 메시지 58년 9월 28일 날 브랜드 시대에 설계한 메시지 그게 보면 물론 앞에 부분은 42페이지까지 보면 여러분이 성령 침례에 대한 기초적인 걸 듣기 위해서는 42페이지까지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령 침례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제가 오늘 기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속할 때 구속의 세 단계 은혜의 세 단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구속받은 신부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땅도 앞으로 우리의 땅을 살 때 땅도 하나님께서는 물과 피와 용으로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태워져서 거기에 있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그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지난주에 베드로우스 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우스 3장에도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필요한 게 베드로우스 3장에서도 3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우스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씻으시고 예수님이 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옛세상 현세상 새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우스 6장 말씀은 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 성전 우리가 얘기하는데 전에 대한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서도 성막에 지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하실 때에 자기 자식이 그하실 때에 하나님은 한 장소에 그하신다고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그하는 장소가 전입니다. 전이신데 그것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치승소를 통해서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바깥들과 성소와 치승소를 통해서 하나님 인조하셨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또한 너의 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너의 몸이 전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그냥 하나의 육체로만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는 우리는 성령의 전인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이 그하는 전이에요. 어디에? 너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 그하는 줄 알지 못하는 하냐? 그러니까 물의 전이다 그러지 않냐 했고 피의 전이다 그러지 않냐 했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이 물의 단계에서는 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피의 단계에 내리지 않는다.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영의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은 내린다. 오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지금 500년 전의 얘기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 지르면 성화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다. 오늘 날에 하나님께서 선전을 준 말씀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물로 신게 주는 것과 아니라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성화를 입어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너 주신다. 이렇게 해놨다. 그럼 그 약속이 있다고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서 계속해서 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가 아니고 믿은 이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질시 우리 집 홀리버스 성령의 성령 침례 메시지에 보면 여기에 첫 그 말씀인 메시지 43페이지 여러분 128문단에 보면 여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 메시지에서는 성령이 무엇인가 브랜드님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왜 주셨는가 설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마지막으로 성령을 왜 주셨는가 이거는 녹음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메시지에 저때 제가 말씀드렸처럼 그 다음 메시지에서 브랜드님의 설교를 하기는 유대인들은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고넬류의 집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실 때 즉 성령의 말씀을 주실 때 그렇죠 이 성령은 뭘 주시냐 하면 성령은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부터 1장부터 3장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주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길이 뭔가 마태봉 25장에서도 열천녀가 있는데 그 열천녀 중에 성령을 받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봉 25장에 열천녀를 있는데 그들은 천여들이다 그랬습니다. 깨끗하죠? 모든 그야말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다섯 신부와 제로 어리성 다섯 신부와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열천녀가 다 성화의 가정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화의 가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봉 25장에서는 이들은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막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라 되어 있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랑을 막기 와라 신랑이 오도다 막기 나와라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다음에는 구속이라는 단계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완전히 들어가야만이 구속이 완전히 끝납니다. 무슨 아시겠는지요? 나와서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들은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신랑이 듣고 여기 마태봉 25장에서 거기에 지혜로운 천녀들은 기름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기름 그렇죠? 기름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자들 준비된 자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았더라 활란기로 들어간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활란 기로 간다는 게 선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의 단계와 성화의 단계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지금 우리에게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기름이 그러면 지금 지혜로운 다섯 천연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렇잖아요. 이 기름이 뭔가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기름은 내게 2차스 21장 말씀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기름부시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뭘 했느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복음은 뭘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주시는 이 기름의 역할이 뭔가 메시지에서는 기름은 불을 밝히는 권음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되어있습니다. 그게 등이죠. 그래서 등 안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시대에 다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청녀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말씀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만 즉 기름이 있는 자만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표명해낼 수 있다. 어리석은 청녀들은 표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청녀들 얘기했죠. 그래서 이미 지혜로운 청년은 지혜로운 청년고 어리석은 청년은 어리석은 청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특별한 무리를 주셨고 특별한 무리를 주셨고 그 무리들만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덮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약속을 볼 겁니다. 성령의 약속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사도인제 2장으로 가면 여러분 사도인제 2장 보세요. 사도인제 2장에 저 때 침례받을 때 사도인제 2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금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금을 받은 베드로는 그 시대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는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처음으로 기름을 준비한 단계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회개하고 너희 각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지는 모든 사람 고수주구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인제 2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신 이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령을 받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말이죠.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많은 자들이 중간에 멈춰섰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자들만이 끝까지 나아가서 성령을 받는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다음 말씀 사도인제 8장 말씀으로 넘어가보면 예 사도인제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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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보면 예수 예루살렘이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14절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되어있습니다. 왜?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예요?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자 그렇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자 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내려가서 15절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뭘 받는다 고요? 뭘 받는다 고요?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 하며 성령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시대에는 사마리아 시대에는 유대인 사마리아 유대인 사마리아 이 두 무리들은 안수를 해서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사도인 10장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면 사도인 10장으로 이방인들에게 가면 여기에서 사도인 10장에서는 손을 얹어서 안수한 것이 아니고 안수한 것이 아니고 여기 44절 보면 사도인 10장 44절 보면 손을 얹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아직 사자죠. 누구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뭐예요? 사자 즉 성령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말씀을 가진 사자 무슨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령 받으려면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교회에서 성령 받으려고 하고 있고 목사님한테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다른 데서는 받을 수가 없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든 저녀들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에게 기름을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기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성령을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슨 자식을 이 사자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자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에 있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사자도 보시죠.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셨다. 할렐루야. 사실 보조 보면 할래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시민이 올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그 시대에 일곱교의 시대 강의에 보면 그 시대에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위해 내렸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서는 안수를 해서 내렸지만 메시지에서는 사도시대에 안수를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받은 가입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는 거에요. 그래서 왜? 말씀은 성령은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면 이 성령은 뭘 하시는 겁니까? 그 뒤에 그 시대에 말씀을 살린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 모든 말씀을 살리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름 붓는 시대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되어있습니다. 진리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에 오시면 영원 16.13절을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브라인저님에게 물었어요. 브라인저님 성령과는 증거가 뭡니까? 예전에는 예전에는 처음에 브라인저님을 설계할 때는 오! 성령과는 증거는 성령의 열맵이다. 사랑이오 기랑이오 확등이오 온이오 자기이오 양순이오 그러나 나중에 브라인저님이 다시 물었을 때 브라인저님 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요한공 11.13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안으로 오신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그러겠죠? 아버지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예언들까지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영호 16장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은 그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리를 다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말씀과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구름돈서 19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9장 보면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물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은 이후에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래서 성령 친례는 불행정님이 성령 친례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지금 요한계시록교 사도행정의 19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보면 그게 사도가 우리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예요? 사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동일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나 베드로나 그렇죠? 이 베드로나 바울은 동일한 지금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동일한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사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도 브레미지의 메시지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지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연가지 봤는데 연가지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작에서 보면 시작에서 지금 아까 고린도전수 6장 보면은 고린도전수 6장 아까 11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먼저 씻겨졌다 이렇게 되어있죠? 먼저 고린도전수 6장 11절 보면은 먼저 성령의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먼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의론을 통해서 먼저 씻겨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서 제사당은 이 성수에 들어가려면은 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 아시겠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사당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피를 가지고 성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건 육의 단계죠 우리에게 육의 단계 지금 함께 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구른주서 6장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른주서 6장 몇 절입니까? 6장 19절 구른주서 6장 19절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육이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의 단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보면은 어떤 집은 어떤 집은 방이 너무나 많이 있는 방이 있는데 메시지에서 보면 방이 20개나 넘고 아무리 방이 많더라도 그 집은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밖에 없다 되어 있습니다 부엌과 거실과 침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지금 지금 바깥쪽 지금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걷고 먹고 기쁨으로 막 즐기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바깥에 대해서 우리가 막 즐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에 대해서 본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부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엌 부엌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그렇죠? 같이 얘기는 아니고 부엌의 관계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관계가 부엌의 관계면은 먹고 즐기고 있는 것 아무리 먹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얘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성경 영의 단계까지 가면은 이건 어디냐 거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제 교제 교제를 통해서 여기는 몸명 단계고 여기는 교제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제를 많이 나눈다 할지라도 성인의 교제 우리가 여기 가운데서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 교제가 하나님의 영의 관계가 아니다 영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면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려면은 여기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앞에 있습니다 관계 여기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승수 안에까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7절 보시죠 주의 주와 계랍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전서 6장 11절에서 쉽게 지고 그렇게 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쵸? 영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려면 성령의 전까지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메시지에서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여긴 어딥니까 침실이다 되어 있습니다 침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좋죠고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교제도 나눠야 되죠 물론 교제도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실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부부만이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요하는 것은 부인을 요합니다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지만 저하고 집에 가는 사람은 제 부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르는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만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침실로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은다고요 생명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의 단계에서 이 생명이 나오는 것은 주님이 내가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살리는 것은 물이다 얘기하지 않았고 그쵸 피다 얘기하지 않았고 메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은 물에 있지 않냐다 생명은 물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옳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과 피를 통해서 어딜까지 가야 되냐면 영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육의 단계가 아니고 우리의 영의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깊이 있는 혼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냐 하면 많은 자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메세지를 통해서 정확한 분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셨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자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이 단계를 충건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의로운 단계에서 그러니까 나와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는데 의로운 단계와 그걸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히브리스 말씀은 완전한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도 애국에서 나아왔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자는 극히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적은 무리들만이 영생을 얻기로 작전개들만이 믿더라 이 말씀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아무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난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왜 새 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병에 담아야 그 병은 새로운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가죽이에요 기름이 있죠 네 기름이 있죠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말씀 오시면 아메!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으면 이 메시지를 읽으면 이 메시지를 읽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이 신난 기름 봄이 오잖아요 그쵸 살아 움직이죠 계속해서 안에 효소가 있어서 계속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있어서 살아있어서 생명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있는 그런 생활과 밖에서 이 빛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태양의 빛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성소에는 교회의 빛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묶여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온 그러잖아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부터 왔죠 그러잖아요 불기둥이 여기로 사신 거 그렇죠 불기둥을 통해서 온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느냐 하면 치승소의 깊은 곳 안에 혼의 닷 안에 까지 이끈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제사장에 들어갈 때 성전을 얘기할 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전이 오려면 전이 내려오려면 우리는 완전한 키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왜 아론이 아론이 여기 들어갈 때에는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머리 끝에부터 십병백참 장면 보면 십병백참 장면 보면 십병백참 장면 보면 그 아론이 머리부터 수염으로 그 다음에 옷자락 끝에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완전히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완전한 연합 예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연합함이 얼마나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연과의 연합이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말씀과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신부고 그 자가 지혜로운 천혜로서 뭘 안에 들어가는 자고 신랑이 오면은 혼인 만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신부들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 중생의 시슴을 주시고 예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지인이라고 하는게 그게 뭐에요 인 그게 원인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인자가 다시 형성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새롭게 하심 성령에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해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점점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실 때에 그 기름 부음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또 지금 우리 얘기하는 루트 시대나 또는 웨슬리 시대나 또 그 다른 시대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받았던 것도 그들도 성령의 역사에요 성화도 성령의 역사에요 그러나 그러나 부분적인 역사이지만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주신다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어떻게 주님이 자기가 오셨습니까 성령의 자기가 오신건 구약의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이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러죠 바깥대로부터 지어져 갑니다 바깥대로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깥대로 성도 짓고 그 다음 지성도 짓고 그 다음 안에 지금 은약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모세 너가 여기 밑으로 너를 자비석 위에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준비가 완전히 되었어 그죠 이 돌들이 구약의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을 통해서 그 돌들이 전부 다른 곳에서 나무들이 다 네반원의 나무들이 다 다른 곳에서 잘라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와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건물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쵸 에베스 에베스 우리 절대 이게 빌딩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하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셔야 이게 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시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기의 영이 내려오기 위한 준비단계죠 그래서 너희도 구약에 있는 성전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그런 장막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그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과 너희 영도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두고 사신 것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예 이 가운데 성소까지 온 많은 자들은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여기는 지금 뭐예요? 준비되는 단계입니다 준비된 그래서 여기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좀 초도 있고 지금 뭐예요? 네 뭐 진설병도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행이다 메시지에서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님도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용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가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구성의 성인이 아니라 교리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씻겨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룹함을 했고 프로젝트 6장에서 그렇게 되면 주와 함께 주가 누굽니까? 말씀 말씀과 함께 연합되는 사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한영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두영이 아니고 뭐예요? 한영이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고 영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입으로 봤을 때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내 말씀 중에 말씀이요 내 머리 영 중에 영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오! 내 몸에 일부분인데 여러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 일부분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머리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해도 남편은 반드시 알아보게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장인들은? 제 자녀들이나 또 제 부모님? 누가 잘 알까요? 이웃? 내 아들? 누가 잘 알까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 네 내 아녀에요 아니예요 제 아내는 저를 제일 잘 알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숨길 수도 없어요 뭐 조금 더 조금 잘못하면은 벌써 사인이 딱!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미 눈빛으로 사인으로도 벌써 서로 알게 되어있는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집안에서도 벌써 착착착착착 움직이게 가는거는 네 부인이 부인에 의해서 사인이 착착착착 움직이게 가는거에요 네 그만큼 네 그만큼 가까이 가까이 네 관계를 나눈다 우리는 교제 가운데 있지만 교제보다도 더 깊은 우리는 관계가 필요한 시대다 그게 뭐냐면은 살리는 시대고 살아있는 말씀의 시대고 우리는 네 이 시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 속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많은 자들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죽어있는 말씀을 숨기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살아있는 길이고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있지 않으면 새롭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곳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6장으로 11절 앞에 말씀 보면은 이리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하나님의 왕국 성령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밖에 여기 있으려면 못 받는거에요 여러분 들어와야 받을 수 있는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계 하나님 정말 신랑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싹트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나는 이 땅에 세상이 나왔지만 한 교인이 아니고 한국 선수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교제 나누는 그런 교제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용이 하나님이 그하시는 존이다 라는 말이죠 많은 빌딩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존으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빌딩들입니다 그쵸? 미국에서도 잘라져가지고 지금 여기 한국까지 오셔서 여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지금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스트레일라에서도 온 형제 자매들 지금 인천에 계신데 지금 오스트레일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잘라가지고 딱 해서 지금 같이 같이 다른 나라에서 다 잘려진 나무들이지만 그쵸?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뭐예요? 성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그 지금 나무들은 레바논에서 온 나무들이지 이스라엘 나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나무들입니다 무슨 자식인지 돌글도 다른 지역에서 다 잘라가지고 네 다 잘라대고 온 것들입니다 그쵸? 여기서는 절대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없다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 외에는 망지소리도 아니고 뭐 공사하니까 막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절대로 절대로 여기에는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 외에는 여기는 다른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죽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달랑달랑 해서 들어가잖아요 달랑달랑 죽게 그룹그룹 죽게 그룹그룹 하나님을 섬기는 음성 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 외에는 다른 음성들은 뭐예요? 다 네 그 가운데서는 네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는 네 깨끗한 씻김을 받고 그룹함을 입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때 얘기를 치마도 여러분 길게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그 다음에 화장이나 그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매님에게는 엄청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첫 시작은 좀 어려워요 뭐 무리가 있어가지고 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그냥 같이 가고 그쵸? 믿는 메시지 가정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잘하는 자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완전히 이방 세계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러잖아요 예 이방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한 가지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지혜로운 처녀만이 데려가신다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 계속해서 보여요 빛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닦아야 됩니다 응? 계속해서 닦아서 왜? 빛을 더욱 밝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죠 그래야만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만이 빛을 밝힐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기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은 들어왔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회부의 믿음으로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거듭나서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그름 한그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너희는 서명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았는지요 주님 그동안에 저는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저 형제 자매들 뭐 교재만 나누고 왔다갔다 하고 또는 성경 읽고 메시지 책 읽는 바로 그런 그냥 자료들만 생각을 했는지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그아는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아는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 저희들 안에 가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이 가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저희가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자를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살아서 역사결해 주시고 그래 주님 오실 때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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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